지난 날 내가 나의 여드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여드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밤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부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밤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부리라 주의 영입하며 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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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입 우리의 영입 우리의 영입 우리의 영입 우리의 영입 우리의 영입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의 영입으로 나의 영입 이곳에 주님의 영입을 부어주소서 내가 나의 영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밤상을 보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뱉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밤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부리라 주의 영입 다시 한번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밤상을 보고 꿈을 부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마소서 마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마소서 우리에게 이마소서 알렐되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